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단풍입니다. 지금 방금 녹화일자로 2021년 2월 5일 금요일인데 또 괴담 중에서 13일에 금요일이라는 학교 괴담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학교랑 관련된 컴피스 마일 러브라는 공포찌꼬리 형식의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스야? 컴피스 아니야? 패스야? 피스야? 내가... 잠깐, 우리 나 이거... 평생 우유부단? 그렇지. 명언이건가? 잠깐, 우리 나 이거 키를 모르는데, 키가 모르네. 소리 안 커? 소리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얼마나 잠이 들었던 거지? 학교가 마친 지 좀 된 것 같은데, 다들 집에 가고 남은 건 내 앞에 있는 아이, 음... 줄리 뿐이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늘 집에 늦게 갔던가? 아무도 없을 때 니 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고백하고 싶은... 어? 뭐야? 이거 공포게임이라고 했는데? 공포게임이 아닌가? 그래도 니 자는 과제 마실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 줄리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지? 아니, 그냥 무시해버릴까? 음... 근데, 이러면 망해. 야, 원래 고백 같은 거 할 때, 누구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게 망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런 거 좀 잘 알지.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개소리야! 응... 이런 거 기다리려 하다가, 저 그거 뭐지? 고백하려 내가 먼저 간다니까. 해봅시다. 자... 잠깐만, 키 잠깐만 좀 알아보자. 키가... 시프트... 스페이스... 뭐 어쩌저쩌고... 어... 컨트롤은 뭔지 모르겠네. They are... On... On... 세이브... 이거 세이브가 안 된다는데? 세이브가 안 된대. 세이브가 안 된대.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거 게임 잘 되는지 보려고... 엔딩 하나 미리 봐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런 거 보면, 먼저 보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거 제가 먼저 봐놨어요, 저거. 일단 저건 좀 가만히 주시고. 이거 대화 나눌 수 있나? 어, 대화 나눌 수 있네. 줄리? 응. 수다. 유리컵 빌리기. 나가라고 하기. 나가라고 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 어? 나가라고 하기엔... 나가라고 하기 하면 되지 않나? 줄리, 미안한데 오늘은 좀 일찍 나가주면 안될까? 어? 이걸 굳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말한다고? 야, 이거는 좀... 야, 살짝 좀 말을 좀 돌려서 말해야지. 하... 야, 뭘... 처세술도 없어, 얘는? 시... 시... 나보고 나가라고? 싫어.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걱정하실텐데. 보서를 쓴다, 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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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확인한다. 어느 책을 볼까? 백야의 인간실격 사랑고백. 별건 없네요. 새것 같다. 뭐야? 불... 뭐... 볼게 하나도 없네? 서랍장 확인한다. 서랍장 막 뒤져도 돼? 멀리 이런거 잠겨있지 않나? 어, 잠겨있네. 뭐, 아직 별게 없네. 말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아! 이거 막, 줄리한테 이거? 그래, 이거 한번... 이런거 뭐 걸어봐야지. 수다. 안녕, 줄리. 반가워해도 학교에 있다니 드문일이네. 으흠? 일찍 집에 가는게 좋지 않아? 그렇게 서두를 일 없거든? 뭐야? 뭐야? 수다하다가 뭐 나가라는 말로 사실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아... 얘 뭐... 말을 이어갈 줄 몰라. 잠깐 유리컵 좀 빌려줄래? 그래, 잊지 말고 돌려줘. 어? 뭐야, 이거. 인벤토리 창이 있어, 이거. 이거. 또 인벤토리가 있는데? 아! 시프트가 대쉬구나. 야, 이거 뭔... 근데 잠깐만. 아까점도 내가 이... 내가... 이거 뭐 물 따를 수 있냐? 변해정수기. 물을 좀 담을까? 네. 아... 물 담을 수 있구나. 유리잔은 물로 가서 채워줬다. 저 물은 뭐... 어디갔어? 뭐 물... 이거... 이거 화분에다 주는 거야, 이거? 아, 잠깐만. 근데 화분한테 안가져, 이거. 아, 잠깐만. 화분한테 안가져, 이거. 여깄다. 교내의 분재 아주 잘 자라고 있다. 분재에 물을 줄까? 네. 물을 줄 수 있구나. 젖은 화분에... 4160? 어? 잠깐만. 4160? 잠깐,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잠시만. 오케이. 이거 이따가 뭐... 이거 이따가 뭐 풀어보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물이 말라 가면서 숫자는 사라졌다. 숫자가 사라졌대. 그럼 이제 못 보는 거야? 아, 이제 못 봐? 와...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네. 저거 기억 잘 해놔야 되겠다, 저거. 유리컵 돌려주기가 있네. 돌려줄까? 유리컵 고마워. 뭐 그런걸... 어... 별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인제 한번 그냥 고백 한번 그냥 해볼까? 뭐... 뭐 계속 그냥 가만히 뭐... 이제 뭐... 볼 둘러보고 다 봤으니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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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말까? 야 이거 진짜 이거 게이밍해서 좀 설렌다 이거. 게이밍해서 좀 뭔가 좀 그게 있다. 해봅시다. 용기를 내야 사랑을 고백해야 할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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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을... 뭐야? 아... 망설이는 것도 있어? 와... 잠깐만... 야 이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일단은 뭐... 어차피 다 볼 거니까.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리자 널 사랑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고맙지만 그럴 순 없어. 뭐야 깨졌어... 어... 어 하트 깨... 어 뭐야 하트 진짜 깨... 와... 어 어째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지만 너는 아니야. 와... 하지만 난... 너... 어... 그래 귀찮게 해서 미안... 햄버거 찾을 수 있길 바래. 와... 하하... 하하... 야... 아... 하하... 있지... 하하... 하하... 진짜로... 야 저럴 때가 진짜 젤 쪽팔려 진짜... 아... 저럴 때가 젤 쪽팔려 진짜... 아... 하... 하... 행복은 미사여구일 뿐... 아... 엔딩 7... 점점점... 아... 이게... 엔딩이 한가지가 아니야. 이게 여러... 이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게임 하나에 엔딩이...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 일단 이게... 엔딩이 일단 지금 제가 보이는 것으로는... 스물... 이게... 엔딩이 스무가지가 있어요. 히든까지 합치면은... 스물한가지인데... 일단 지금... 도전 과제는... 네... 스무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히든까지 합치면은... 스무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스무가지가 있고... 더 찾아 봅시다. 우리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 여기 지금 많은걸 해봐야돼. 우리 지금. 뭐 다른것도 추가됐나? 볼까요 한번? 이런거 다른것도 추가됐을수도 있어. 어? 뭐야? 그렇게 막 다른건 없네요. 아무것도 안하기. 어? 잠깐만. 어? 이상하게 여기만 지금 책상이 하나 빠져있거든? 여기 한번... 한번 뭐 상호잡으면 되나? 책상들 안에 구겨진 종이들이 있다. 아 뭐야? 아 그냥... 그냥 메이크업핀이었네? 어? 여기 빛난다. 여기 무조건 뭐있다. 책을 확인한다. 어느 책을 볼까? 뭐야? 어? 어? 직속 퍼즐 얻었어. 다른 책에도? 어? 다른 책에는 뭐 없네요. 이게 게임할때마다 뭐가 더 생긴다. 조금씩. 하나하나씩 정도 생기네. 어? 뭐야? 이게 15모냐 이거? 칠판에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다. 아... 날짜구나. 저거 아까 15일 저거 아까 있었어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책상도 상호작용 되니까 한번 다 한번 뒤져볼까? 일단은 이런건 주인공 색상도 한번 지져봐야지. 윌리의 책상이다. 윌리의 모든 물건들이 들어있다. 아! 여기있다. 이 케이크를 사왔었지. 이 선물을... 이 선물로 좋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건 내 일기장. 아무도 읽어선 안되니까. 어. 만약에 내 입에서 가지고 가야겠어. 일기장을 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솔직히 쓸 수도 있지. 뭐 사람마다 뭐. 일기장하고 케이크가... 잠깐만. 케이크가 있네. 잠깐만. 저거 근데 인펜토에 참. 저거 잠깐만 저거. 일기 한번 보고 싶은데. 일기 뭐. 일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아. 볼 수 있네. 아. 다 영어로 적혀있어. 아.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 아마 번역해서 아마 올라가겠지 이거? 번역해서 올라가기를 빌면서. 어. 뭐야. 잠깐만. 어. 다이어리가 나왔어. 아. 이것도 다 해석해야 되잖아 이거. 아. 쓰읍. 아. 이거 읽기 좀 그런데. 근데 잠깐. 내가 일단은. 눈으로만 볼게. 여러분들 뭐 눈으로 보세요. 이거 뭐 해석은 못하실 것 같고. 아. 이거 읽기 좀 그런데. 이거 뭐 해석은 못하실 것 같고. 아. 아. 다가워요. 아. 아. 이거 공포 게임이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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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썼네. 적당히 쓸 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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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ng. not enough. 끝. 끝났다. 아까 그 케이크로 뭐 매수해 보라고. 내물 주보라고. 없는데 뭐 아직 그런거 없어 아직 그런게 없는데 아 맞다 그거 한번 보자 저거 아까 비밀번호 있잖아 그거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그거 한번 보자 오케이 네 젖은 화분에는 6478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6478 뭐야 계속 숫자 바뀌네 뭐야 이거 숫자 바뀌는거 다 1,2다 기억해야 되나 그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거 다 기억하기에는 뭔가 많을거 같은데 야수도 한번 나눠보자 달라진게 있을수도 있으니까 읽었던거 활짝 넘길게요 어 뭐야 케이크로 매수가 생겼어 해보자 이게 이 케이크가 생겼는데 와 내 코에 특제 딸기 케이크잖아 내가 좋아하는건데 대단해 즉 fortunately 오오오오 예수 이 자식 그래도 뭐 일반 뭐 그냥 싸구려 케이크 한게 아니고 그냥 뭐jäta 좀 특별한것 over 넷 돈많이 있었겠다 돈 많이 들었겠다 야 이거 너한테 줄테니까 그 대신 와 고마워 고마워 일찍 나가줘 야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 저 뭐지? 저 누구야 저거 저거 여자한테 줄거 아니었냐? 고백하트 주려고 그런거 아니었어? 얘한테 줘도 되는거야 이거? 아 그런거라면 생각좀 해볼게 그래 그럼 너 먹어 좋았어 고마워 가야겠다 뭐야 어? 뭐야 그냥 가는거야? 아이고 그냥 그냥 뭐 줘버리니까 그냥 가네 아이고 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까 망설인다 있었잖아 뭐 그거 한번 해보자 사랑을 고백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아? 아 망설인다를 해야되 아 진짜 망설이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근데 뭐 줄리 나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건 없네 줄리 나간다고 해서 뭐 고백 성공하거나 그런건 아니네 이번에 한번 케이크를 한번 저한테 한번 줘보자 이번에 한번 그 케이크 한번 줘볼게요 어? 아 망설이도 눌렀어 아 진짜 괜찮아 망설이도 어차피 한번 해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 오픈 말이 있는데 아 오픈 말이 있는데 뭔데 나 너 너를 멈 어 어 뭐야 뭐야 야 말 끝나지도 않네 그걸 멈춰 아 야 그거를 아 그거를 야 야 야 말도 못하고 차였어 야 이거 너무하잖아 멈춰 그래 알겠으니까 제발 그 다음말은 말하지 말아줘 야 부금 뭐야 아 야 부금이 더 슬퍼 아 야 부금 때문에 더 슬퍼 지금 아 진짜 그래 다른 엔딩 봤으니까 뭐 그거를 만족해야되나 견딜 수 없는 씁쓸함이랑 방해 에피 엔 아직까지 세 개밖에 못 봤네 여기 빨리빨리 보자 이번에는 이번엔 케이크를 한번 줘봅시다 케이크 주면 뭐 생기겠지 케이크 주면 뭐 고백 성공하고 그런거 아니야? 그래 케이크를 준다 케이크를 준다 어? 이번에 망설인다 사라졌어 뭐야 망설인다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망설인다가 없어졌어 너한테 주는거야 어? 왜 이 케이크를 주는건데 널 좋아해 아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두개 있는데 아 이것도 한번 더 봐야되네 널 좋아해 음 그러니까 내가 널 많이 좋아한다는 그러면 그러면 이 케이크는 받지 않겠어 어 참 아 하지만 왜? 이건 이런건 상도 아니야 니게 보답할 여유나 기회도 없고 그러니 못 받겠어 미안 그냥 니가 먹는거 어때? 그 케이크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하지만 너 주려고 샀는데 어 그럴 필요 없었어 어 돈 날렸다는거를 아주 돌짓구를 미친듯이 날리네요 이야 돌짓구를 아주 그냥 미친듯이 확 날리는구나 와 대단해 어 알았어 그럼 미안 이거 안봤던거였지? 맛 씁쓸한 맛이고 십사 거절 아니 말 계속 못걸어요 고백해서 고백한거면 그 뒤로는 나갈 그 뒤로는 자동이야 그 뒤로 나가는거 자동이야 모으는 것보다는 오케이 사랑을 고백한다 케이크를 준다 어 케이크를 주면서 그 다음에 어? 뭐야 망설인다 있지 않았나? 주저한다 오케이 주저한다 저기 음 제과점에 들렸다가 이걸 샀는데 내가 케이크를 딱히 좋아하지 않거든 대신 네가 먹어줬으면 좋겠어 어이? 어이?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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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 이유도 참 참 목구멍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래? 여자애들한테 늘 이런 화사한 선물을 주나봐 어? 뭐? 아니야? 이거 그냥 어... 그그그 어... 어... 아무튼 그런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날 작은 선물로 억지 감동시켜 사귈 수 있는 여자라 애라 생각한거야? 야... 이 자식 이거 눈치는 빠르다 그건 아니지 나 지금 바쁘니까 니 물건 챙겨서 꺼줘 와... 야... 너무해 꺼지라니 꺼지라는 거 너무하자노 야... 그걸 바로 꺼지라고 하네 와... 하지만 나 미안해 아... 도대체 근데 공포에서는 언제 나오는거야? 이게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공포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아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공포에서 빠지는건가? 공포적으로? 그러는거면 나쁘지 않을수도? 오해 야 이제 뭐 있는게 없다 야 달라지는게 있나? 서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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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고 서랍장 저거 열 수 있을거 같은데 저거 못 열려나? 흠 아... 뭐... 글통엔 뭐 그렇게... 아무런 영향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나? 고백한다 어? 뭐야 이거 바뀌었다 어? 나 널 아주 좋아했거든 아주 오랫동안 아 얼굴 안 좋아 이것도 차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미안한데 너 이름? 야 이름도 몰라 하긴 솔직히 이름 모르느라 갑자기 와가지고 고백하면은 솔직히 저런 표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아 귀찮게 해서 미안 아 투명인간이라 엔딩 1 무시 와... 아... 시계가 15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뭐라고? 아 저 15가 설마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저 칠판에 있는 15가 뭐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한 번 기다려 보자 한 번 잠시 후 어? 뭐야? 어? 드디어 과제를 다 마쳤어 이제 가봐야겠네 아 줄리 아직 있었네 같이 갈래? 뭐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아 그러자 애? 뭐야? 하하하하하 와... 나갈 데 잊지 말고 문 잠그고 나간 윌리 아 그래 알았어 솔직히 근데 어떻게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엔딩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뭐 해피엔딩인데 실패했다 줄리만 떠들일 수 있었다면 좋았을걸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도저히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군 엔딩이 10 실패 와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줄리에 따돌리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줄리에 따돌리고 기다려봤자 그냥 갈 것 같은데 아마 끝날거야 4에서 아마 좀 더 지나면 끝날겁니다 뭐? 진짜 안 끝나나? 아 끝나잖아 어 뭐야 제사가 또 바뀌었다 세상이 엄청 느렸잖아 서두르지 않으면 제때 못 가겠는걸? 뭐야 무시당했어 뭐야 와 그냥 가네 와 오늘은 말도 못 걸었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어 바로 내일 엔딩이 10일 포기 야 이렇게도 엔딩은 볼 수 있네 야 그냥 가서 아마 망설인다 한번 해볼까? 망설인다 어? 뭐야 이거 다른거다 얼굴이 빨간데 괜찮아 윌리? 열이라도 있어? 뭐? 아 아니 그거 다행이네 내가 도울거라도 있어? 음 너한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거든 그럼 미안하다고 답해줘야겠네 어? 난 아직 부족하구나 그럼 난 친구 사이로 지내자 어? 뭐야 다른 엔딩도 봤다 아까 근데 망설인다 한번 해봤었는데 망설인다가 여기 사실 좀 뭔가 더 있나봐 어두워지고 있어 할 말 다 했으면 어서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좀 더 남아서 과제 마치고 갈 거니까 같이 있어도 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와 극혐한다 아 그럼 잘 있어 이제 살짝 뭔가 엔딩을 봤으니까 뭐 이제 퍼즐조각도 생기거나 뭐가 더 생기겠지? 아마? 이제 뭔가 더 생기기 뻔해 이제 뭔가 더 생길거야 다가갈 수도 없는 그냥 어색한 친구 그냥 한번 고백 그냥 하자 이거 그냥 하나? 그냥 이거 그냥 다 해봐야 돼 이거 바랑을 고백 바뀐 것 같은데 어 뭐야 바뀌었다 이거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말 끝났으면 이제 가줘 케이크 주는거 아까 해봤어 아 알았어 이건 엔딩 몇일까요? 근데 몇 번을 차이는 거야 엔딩 2다 들리지 않음 야 투명인간 취급하다 갑자기 들리지도 않아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야 야 야 어때?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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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시다 자 그냥 고백을 한번 해볼께요 어? 어? 생겼다 아 아 그러 그건 그렇다 치고 별자리가 어떻게 돼? 어? 천칭자리 왜? 그걸 또 외우고 다니네 난 천칭자리랑 안맞아 어림없는 개소리 집어치어! 무슨 말이야? 난 황소자리야 서로 안 어울려 황 황성이 안맞는 조합이지 뭐 하지만 어쨌든 그만해줘 아직 과제 안 끝났거든 야 진짜 고백 그거 거절할 마법도 진짜 가지각색이다 야 별자리 안맞는다고 와 그거로 찬다고 저거는 솔직히 억지 아니야? 저거는 솔직히 생각 저거는 억지야 저거는 저거는 억지야 저거는 진짜 알겠어 안녕 별자리가 운명을 정할 때도 있긴 있군 아니야 야 별자리 그거 의미 없어 그거 저거 쟤가 그냥 그 뭐지 그냥 엄살피우는 거 저거 진짜 점성술 인제 살을 봤으니까 뭔가 생기지 않았을까 야 퍼즐조각 좀 생겨라 제발 낙가정 쪽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퍼즐조각 좀 제발 생기시죠 제발 인제 이게 생길때가 됐습니다만 자 이제 퍼즐조각이 이제 생길때가 됐습니다 어 생겼다 다 생겼다 이제 오케이 이제 4개가 생겼구만요 이제 이걸 이거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어 드래곤볼을 이제 용을 부를 수 있겠지 조사한다 퍼즐조각이 움푹한 곳에 딱 맞아 딱 맞는다 끼울까 끼워봐 아무판을 돌릴 수 있다 2 7 1 3 야 어 낼 수 없었다 야 무슨 공책 열리는게 무슨 철창 열리는 소리가 나 야 무슨 공책에서 철창 열리는 소리가 나 미친거 아니야 버랍장 열어봐 어 칼이 왜있냐 저걸로 이제 뭐 이제 공포사식 시나리오 이제 좀 써지는건가 이제 한번 이거 고백 한번 해보자 3 됐으니까 아니 아니 그거 망설이다 그래 망설이다 한번 해봅시다 어 이것도 바뀌었다 이제 난 널 많이 좋아하고 널 보살펴주고 싶어 그거 참 친절하네 윌리 하지만 우린 서로 맞지 않아 또 맞지 않아 슬퍼하지마 니게는 좀 더 어울리는 애인은 애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테니까 아니야 내겐 너뿐이야 아니 다른 친구가 있겠지 좋아 포기할게 귀찮게 해서 미안 괜찮아 잘가 에? 잘있어 부빠이 어 빠이빠이 아이 도대체 근데 왜 아니 그놈의 진짜 뭐 어 사람 어 사람 차는 방법도 대단해요 친절한건 원래 별 상관없잖아 엔딩 6 기준 4일 때 망설임하고 4일 때 고백하라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야 똑같은 화면 내가 계속 계속 보고 있어 자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설일까 아니면 고백 먼저 할까 둘 중 하나 골라 야 망설이 아니면 고백해 망설일까 고백할까 고백? 오케이 니자 어 널 많이 좋아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어? 뭐야 얘 말을 왜 이렇게 떠듬냐 아 그게 무슨 문제 있어? 난 남자보다 여자 좋아해 아 아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혹시 내가 들은 말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미안 그래요? 네 그렇대요 네 뭐 그래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래 커밍아웃인가 저게 진실이든 아니든 결과는 확실하군 아 와 야 성적지향 이런 어 됐다 오케이 잠깐 이거 망설인다 하면 되는 거지? 망설인다? 아까 망설인 아까 고백했으니까 망설인다 뭐야 지금 과자 하나를 바쁜데 갑자기 사투리야 니자 널 사랑해 아 그래? 고마워 어 뭐야 이제 받는 거야? 이제 받는 건가? 혹시 고마운데 지금 연애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 녀석 다고래라 아 또 거절하네 고등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지 그래요 게다가 너 저번 성적도 많이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맞지? 어 얘 사실 뭐 나를 사실 좀 알고 있는데 뭐야 모르고 있던 거 거짓말이었네 알고 있었네 얘 맞아 최선을 다해야지 듣던 중 다행이네 자 과제가 다 안 끝났으니 이제 다음에 보자 와 허세가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군 엔딩 8 노력 아 진짜 이것도 안 되지 어 됐다 된 것 같다 새로 보는 이거 새로 보는 거야 이거 너 말 생각하지 말자 그냥 모르겠다 가서 직접 내 마음 전해보자 음 음 진짜 나 어 어 나 아 아 아 뭘 말하려 했지 야 이거 야 진짜로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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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워진 뒤에 엔딩 12. 준비 되니까 만들어놓은거겠지 이론상 되니까 만들어놓은거겠지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놔라 물컵을 내놔라 빨리 물컵 빌리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사사상 먹어버리는게 나을 것 같지 뭐지? 잠깐만 범생이 색상 뒤지니까 시간 더 빨리 가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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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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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칠칠팔 써요? 칼 가져오기 아! 이거 아닌데? 빨리하자 줄리 매수 나가라 아 아 빨리 좀 해라 그냥 아 벌써 3분 된 것 같은데? 됐네 일단 코튼 닫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억나요 잠수함 고백한다 이러면 뭐가 돼? 이제는 사랑의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고맙지만 그럴 순 없어 에? 똑같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마음 어 똑같는데? 똑같잖아 봤던거야 이거 뭐 왜 몇달동안 안온거 사실이잖아 인마 너 마지막 채팅이 12월달인데? 두 번 더 해야된다구? 아 귀찮아 아 해보자 해보자 오늘 이거 엔딩 다 봐야지 어? 뭐야?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앞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어 아 잠깐만 아 앞에 있는 뭐 줄리가 사라졌다? 앞에 있는 줄리가 없고 지금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벽 뚫는거잖아 뭐야 미친 어 이거 벽 뚫는거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어 어 어 미친 뭐야 어 어 미친 이거 뒤로 제발 캐러만 아니면 돼 어 어 미친 어 어 야 우베께서 안썼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